안녕! 오늘은 어디에 왔나요? 오늘은 벌샤워! 벌샤워! 네, 왔습니다! 홀란드예요! 우와! 도브리 미에츄 젠쿠예! 우와! 저희가 홀란드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되게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차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급하게 비웠어요 비웠어요? 배웠어요? 아 진짜 맛있다 오늘은 로라데이 마지막 아닌 마지막이지만 지금 기가 줄여서 미역국? 나 좀 먹어야 돼 지금 리허설 끝나고 왔고요 다들 식사 타이밍이 오늘의 메뉴는 뭐죠 여러분? 미역국이요! 아니야 미소 된장국이야 난 또 루카스는 생일이어서 미역국인 줄 알았네 저는 식사는 조금 이따 끝나고 할 거고 지금은 고기 덮밥이란 건가? 까딱하면 더 중요하거든요 외국은 참 좋은 게... 어 뭐야? 남자친구맛이 많아져나? 뭔가... 다 달라 맛있라 맛있라 어? 파트? 여기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최고 우리 윈씨 최고 너무 재밌었어 진짜 짱짱 다음에 또 오고 싶었어요 아 싶었어요 우리 꼭 또 만나요 약속 꼭 약속해 약속 왠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 또 만나요 땡큐 안녕